오늘도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전부터 게임주에 대한 리포트가 여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장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펄어비스의 도깨비와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디테일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고 김대일 의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시장은 현재 모바일 게임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대일 의장은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라면서 이를 현재 열심히 준비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어제 주가 4%가 넘게 빠지면서 1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목표가와 괴리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펄어비스의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23만 8천 원대로 현재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펄어비스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이 또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어제 다시 한 번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07만 원대에서 92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NH투자증권이 가장 낮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를 93만 원대에서 83만 원대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문제였는데요.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매출 감소로 인해 실적의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서 주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리니지 W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했고,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비용 또한 증가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NC소프트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어제 시관의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4%가 넘게 뛰었습니다.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1조 원 규모의 전장 카메라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1분기 내 공급 계약을 끝내고 양산에 돌입을 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안에 텍사스주의 오스틴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처음으로 가동을 하게 되는데, 가동 전에 대규모 부품 발주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언론사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모델 Y, 모델 3, 전기 트럭 세미, 그리고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에 LG 이노텍의 부품이 탑재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지난해의 공급 규모보다 10배 더 이상 큰 대형 거래로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LG 이노텍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 9시쯤에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유럽 측에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불허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기업 결합인데 3년 만에 무산이 돼버렸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NG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EU 측에서는 LNG 운반선 독과점 우려 때문에 불허를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조선해양 측에서는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